속는 숨추고 와서 사냥이나 하든가 큽니다 우리 영숙이 사냥도 탁한 애들 오늘나라 바람이 있어서 안하네 오늘이 그날이지 유령밖에 없어 저겐 오자? 탈의실 변기 싹 다 바꾸셔야겠습니다 금으로 이거에 금 노다지 맞아? 어쩔 거냐? 뭘 어떡하냐 할매! 지금부터 진짜 사냥 한번 해볼까? 영감님! 이걸 영감 옆에다 두라고 할매는 영감이 쏜 걸로 하고 영감만 잡으면 돼 나머지 책임지고 내가 정리할게 정독군 미친아지 대체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 날씨가 너무 걸zel하는 걸 뭐랄까? 날씨가 너무 걸어